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일까지 하루 평균 단속 대수를 조사한 결과, 단속 차량이 228대에서 103대로 55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통행량 감소에 따라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3차 계절관리제 대비 29%와 25%씩 각각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. 한편, 시는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,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절차는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.